민주당이 최근 고속도로 특혜라는 새로운 카드를 거짓 선동패로 꺼내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민주당의 선동정치, 참 못됐습니다. 이번엔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거짓 선동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한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그 낯이 얼마나 두꺼운지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특혜를 주장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원안의 종점 인근에는 오히려 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총 1만 1만 회배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정군수가 재임 시절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국토부의 대안처럼 종점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 강하 IC 신설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원안의 종점은 정정구수 일가가 소유한 땅들과 인접한 양평IC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큰 특혜가 발생하는 민주당 정동균 로드가 만들어졌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양평균수와 경기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양평 강한 아들목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강화면에 토지 617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계획된 땅 투기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또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시켜 예정에 없던 나들목을 세종시 자기 집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민주당은 그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만 샘하며 묻지마 선동, 거짓 선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작태에 의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뿐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 선동으로 정쟁을 일삼지 말고 국민 앞에 이번 고속도로 특혜 거짓 선동에 대해 고개 숙여 속죄하기 바랍니다. 양측이 민주당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당의 숨소리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진솔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서기 바랍니다.